멈춘 가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드리거나 아마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들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이나 갈등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려고 했었어요 봤는데 저 진짜 되게 좋았어요 로몬은 지금도 보면서 후퇴가서 좋아 저 때 몇 테이크 갔죠? 그때 17번? 되게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로몬한테 미안한 게 눈을 감고 가니까 입술이 어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로몬 진짜 미안하다 한번만 다시 가자 진짜 미안하다 로몬이 나는 좋아 근데 실제로 촬영하기 전에 어떻게... 지금 당황했다 어떻게 하지? 너무 긴장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상 쿠프 받아보니까 아 이래서 멜로를 하는구나 저는 이 씬을 가장 아끼입니다